5천억 원 규모의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대상지 가운데 6%의 땅을 맞아다 사들이지 못해 3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만 900원이나 불어났습니다. 국토부는 남아있는 6%의 땅에 대한 강제 수용을 세 차례나 거절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사업의 공익성이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익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황재력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의 토지수용을 세 차례 반대한 이유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다는 것. 이에 창원시가 제시한 대안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구역의 녹지를 기부채납받아 공공용지 비율을 38%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과연 타당할까? 창원시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창원시가 기부채납받을 녹지는 골프장과 호텔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주변 산이 대부분입니다. 녹지 보존을 위해 개발이 어렵고 연결도로도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창원시의 이 같은 기부채납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녹지관리 부담을 떠맞는 모양이라며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곳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밑에 보존이 멸종위기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m 이격거리는 지키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분을 녹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 환수도 논란입니다. 창원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에는 숙박시설 면적이 7%에서 1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 46개 관광단지 숙박시설 평균 면적 9%를 뛰어넘는 정도입니다. 특혜 논란이 잇따른 이유입니다. 당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던 창원시의 입장은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수년째 사업 지연에도 공익성과 난개발 논란조차 해결하지 못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토지수용을 통과시켜 사업의 기지개를 켜겠다는 청사진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KBS 뉴스 황지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